공상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전국의 다른 지역은 다 이렇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도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는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조작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지금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민 D님이 보내준 그런 소위 차익값 그래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을 보게 되면 항상 끄미찍한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작을 분명히 했는데 왜 사람들이 조작을 안 했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노? 이런 것도 통념이지 않습니까? 고정관념. 저는 비교적 고정관념이나 통념으로부터 상당히 좀 자유롭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진짜 4.15 총선에 전라도는 사전투표 조작을 안 했냐?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4.15 총선에서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는 진짜로 손을 안 댔냐? 그런데 이제 그런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마침 제야 전문가가 이제 작업을 하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상 안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죠. 나는 그래프 보면서 이거는 진짜 이상하다. 여러분 이게 차이값인데.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차이값이 선거 부정이 없으면 0에서 3% 정도로 작고 플러스 마이너 값이 교체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군산시입니다. 이게 정상선거입니다. 무소속의 김관영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신영대 후보가. 이게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값이 작고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포시거든요. 박지원 후보가 출마했던. 딱 이거 보고 뭡니까? 이 사람들 조작을 했구나. 그러니까 전라남도도 상당 지역을 조작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플러스고 미래통합당 후보와 민생당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 값입니다. 차이값이. 그 이야기는 민생당의 박지원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미래통합당의 한규원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후보가 가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아 이거 조작을 했구나. 이게 여러분들 이상직 후보 문재인 대통령하고 특수관계에 있었던 분이죠.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상직 후보는 항상 차이값이 플러스 8%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단 한 것도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4%입니다. 다 이런 마이너스 값입니다. 이런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구나. 이게 이제 정동영 후보입니다. 정치적으로 반드시 떨어뜨려야 될 인물이었던 모양이죠. 더불어민주당 김성조 후보는 항상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플러스 값입니다. 값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동별로 플러스 3%, 13%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그냥 자료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시켜가지고 그냥 표를 훔쳤구나. 정동영 후보는 반드시 낙선시켜야 되니까. 어떤 경우라도 이게 송천 일동처럼 정동영 후보가 마이너스 12.2%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조 후보가 플러스 12.8%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 사람들이 전라도에서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제야 전문가 함께 이걸 분석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제야 전문가가 딱 그냥 분석해가지고 총알같이 보내지 않습니까? 4.15 총선 전남 목포시 박지원. 어떻겠습니까? 딱 나오지 않습니까? 박지원 후보한테서 10% 빼앗고 미래통합당 후보의 40% 빼앗고 정의당 후보의 10% 빼앗고 도합 60%를 이게 표수가 3897표입니다. 이것을 빼앗고 그냥 바로 넘겨준 거 아닙니까? 이게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 본인 표 가운데서는 29%를 미래통합당 후보는 빼앗겼네요. 민생당 후보는 9%. 정의당 후보는 9%. 이렇게 여러분들의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전산 프로그램을 돌리면 딱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고 의심을 하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전산 프로그램을 돌리면 착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B, C, D 후보한테서 6.5%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5%를 먹어버린 겁니다. 합치니까 도합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3.2%를 전남도 목포시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는데 이걸 진짜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 냈으니까 진짜로 돌리게 되면 0%가 나오거든요. 이게 위에가 사전투표 득표,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당일 투표 득표, 그 다음에 차익값이거든요. 조작 안 한 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냥 칼같이 그냥 컴퓨터에는 그대로 잡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썼는지가. 이상직 후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상직 후보도 얼마를 훔쳤는가 하니까 미래통합당 후보와 함께해서 50%. 이거는 사전투표 득표수의 50%입니다. 민생당 후반께 50%, 무소속의 5%, 무려 105%를 훔친 거죠.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컴퓨터 계산을 정확하게 해 주지 않습니까? 총 9.5%를 훔쳤습니다. 9.5%를. 이렇게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정동룡 후보도 정치적으로는 제기를 못하도록 그냥 낙선시켜야 되니까 정동룡 후보도 이런 분석을 하게 되면 정동룡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30%를 빼앗은 거죠. 그 다음 국가혁명당도 30%를 빼앗고. 그렇게 해서 전체가 다 표를 조작한 거죠. 정동룡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가 7.597%를 훔치는데 정동룡 후보하고 다른 후보의 합이 마이너스 7.597%를 빼앗아서 본인이 먹어버린 거죠. 두 개 합치게 되면 총 조작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하던 것은 일반적으로 4.15 총선,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에는 손을 안 댔다 생각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란 겁니다. 손을 다 댄 겁니다. 손을. 한 곳도 예외 없이 손을 댄 겁니다. 다만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에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손을 안 댄 겁니다. 일부 지역에 굉장히 귀한 사례죠. 일부 지역하고 나머지를 비교하게 되면 그대로 표가 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를 뭡니까? 어떻게 지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공직선거를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 메인 서버를 통해 조작했다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투표지 분류기에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작업했다는 건데 투표지 분류기에 있는 조작값을 입력해간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며칠이면 다 밝힐 일을 2년 몇 개월씩, 2년 3개월, 4개월씩 이렇게 다 끌다가 이제는 2년 3개월 만에 결국은 원고책 소송 기각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참 이게 뭐 완전히 한국 사람들이 똑똑한데 참 갓똑똑해가지고 이런 부정선거를 당하고도 그냥 어리벙벙한 사람들이 참 많은 거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대책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하던 것은 일반적으로 4.15 총선,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에는 손을 안 댔다 생각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란 겁니다. 손을 다 댄 겁니다. 손을. 한 곳도 예외 없이 손을 댄 겁니다. 다만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에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손을 안 댄 겁니다. 일부 지역에 굉장히 귀한 사례죠. 일부 지역하고 나머지를 비교하게 되면 그대로 표가 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를 뭡니까? 어떻게 지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공직선거를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 메인 서버를 통해 조작했다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투표지 분류기에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작업했다는 건데 투표지 분류기에 있는 조작값을 입력해간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며칠이면 다 밝힐 일을 2년 몇 개월씩, 2년 3개월, 4개월씩 이렇게 다 끌다가 이제는 2년 3개월 만에 결국은 원고책 소송 기각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참 이게 뭐 완전히 한국 사람들이 똑똑한데 참 갓똑똑해가지고 이런 부정선거를 당하고도 그냥 어리벙벙한 사람들이 참 많으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대책이. 그래서 이러면 오늘은 원고하니까 정말 여러분들 그럼 전라도 다른 곳은 조작 안 했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딱 보게 되면 여수시 값을 다 조작했거든요. 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차익값 있고 그런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뭐 확실하게 전남 여수시 값, 전남 여수시 값을 다 조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념을 갖고 있던 전라도는 조작 안 했다는 게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대부분 조작했고 일부 지역을 조작 안 한 겁니다. 2020년 4.15 총선. 물론 전라도 지역도 그 다음에 대선 지방선거를 다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을 보면 전남, 전북, 광주 지역의 다른 곳에서도 여러 곳에서 사전투표 개입 의혹을 가질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좀 순화된 표현을 썼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라도도 대부분 지역이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을 다 만들어서 그것을 그냥 당일투표 득표율에 더해가지고 총 득표율을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당락을 결정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정선거를 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그냥 딱 보면은 여러분 이게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전라남도의 관외 사전투표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딱 보면은 그냥 단박에 뭐라고 표현되는 거 아니까 우편 투표를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마 전라남도 같은 게 민생당 후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3당으로 처리를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보면은 13%까지 조작하거든요. 전남에는 여러분들 2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네요. 고흥, 보승, 장흥, 강진 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남, 완도, 진도군까지. 그러니까 이 전체 그래프 우편 투표의 차이입,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일률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값을 가지고 그다음에 민생당이나 그 밖의 당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겁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거의 전라도도 대부분 다 조작하고 일부 지역에 조작을 안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통상 이제 우편 투표, 관외 투표가 좀 조작이 심한데 전라남도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은 조금 수치가 적지만 조작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죠.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해남군은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12.2%입니다. 야, 참 해도 해도 너무하네. 민생당 이런 데는 마이너스 12.1%입니다. 크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하고 빼앗아 가지고 가져가기 때문에 해남, 완도, 진도군. 진도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10점입니다. 민생당 같은 데는 마이너스 9점이 이렇게 큰 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대단하죠. 여수시 값 보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값. 여수시 값은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1.9%, 16번입니다. 민생당은 마이너스 12.1%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도. 정말 대단한 거죠. 이 표는 오늘 처음 공개하는 것 같네요.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전남 차이카,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도 4.15 총선의 통상 조작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 지역을 조작했고 일부 지역이 조작을 안 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이게 좀 잘못됐네요. 밑에 관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관외가 있네요. 두 개가.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여기 관내 있네요. 관내. 조금 적게 조작을 했죠. 그래도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다 플러스지 않습니까? 한 군데 빼고. 민생당은 세 군데 정도 빼고 다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느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면 뭐 착 보면 뭡니까? 이게 손을 댔구나. 손을 댔 좀 손을 적게 됐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전산 프로그램을 다 돌려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을 다 만든 겁니다. 그 만든 정거물이 공부하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중앙선거관련의 선거 데이터 보면 다 나옵니다. 그 선거 데이터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중앙선거관련의 관계자들이 억울하게 되면 그러면 항의를 하겠지만 그냥 중앙선거관련에 가서 자료를 보시게 되면 그 자료가 겉으로는 멀쩡한 자료지만 뒤에 뭡니까? 조작 엔진이 다 돌아가서 만들어진 그런 자료입니다. 조작 엔진을 돌려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맹악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어진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아주 해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중앙선거관련의 잔뼈와 국군 고위직일 거 아닙니까? 전남대학교 사학과 졸업, 전남대학 행정대학원 졸업, 선거실장, 선관위 사무차장 대형으로 6월 1일 지방선거를 단독체제로 지휘한 사람이 박찬진 현재 중앙선거관련의 사무총장이임 장관급 6월에 승진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두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기계적 아름다움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기계적 아름다움인 겁니다. 기계가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권력을 다 뭡니까? 닦아 먹은 겁니다. 뭐 이러분들 어놈이 먹든 간에 사실 내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어놈이 먹든 간에 국힘당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네 놈이 먹나 저 놈이 먹나 다 먹는 놈이 임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람이 양심이 있고 자기가 나서 자란 조국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조국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사람이 사실과 진실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때가 묻어가지고 그게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최소한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걸 보고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선거 부정이 없었다고 조갑시처럼 방방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전구자처럼. 저는 그런 류의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겨 먹지를 않았어요. 자신의 유익함을 구해가지고 뭡니까? 사실을 거짓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바꾸고 그렇게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무슨 뭘 주더라도 이런 거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머리가 있는 사람 좀 봐라 이야기예요.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냐 이야기입니다. 좀 조심해서 했을 법한 전라남도가 이 정도인 겁니다. 전라남도가.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전라도에서 또 정말 많은 지역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했구나. 제가 시민디님이 제공한 그런 그래프를 보면 한번 보시죠. 함께. 여러분도 다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수식 갑입니다. 삼산면은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네요. 플러스 17점 여러분들 6%가 나오네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의원이 됐겠죠. 무소속의 이용주 의원. 제가 시민디님이 제공한 그런 그래프를 보면 한번 보시죠. 함께. 여러분도 다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수식 갑입니다. 삼산면은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네요. 플러스 17점 여러분들 6%가 나오네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의원이 됐겠죠. 무소속의 이용주 의원.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19개 중에서 2개 동 빼고는 다 뭡니까? 압도적인 조차로 이겼네요. 이게 예를 들면 여수식 어리입니다. 그래프만 딱 봐도 뭡니까? 무소속의 권세도 후보하고 미래통합당의 임동학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김해제 후보가 먹었겠네요.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보면 이게 통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전라도에서는 조작이 없었다. 이게 아니구나. 이게 전라남도 영암군 무한군 신안군의 여러분들 차이값.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이것도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서삼석 의원이 한 군데도 빼지 않고 아홉 군데면에서 다 플러스값이 나오거든요. 크기도 제법 크네요. 이것도 조작일 겁니다. 조사를 해보면. 이 소위 선거 데이터의 분포도는 직관적으로 부정선거를 판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영암군 무한군 신안군의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이거는 100%네요. 더불어민주당의 서삼석 후보가. 이렇게 뭡니까? 플러스값만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큰 값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남에도 대부분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담양군, 한평군, 영강군, 장성군이거든요. 단 한 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다 승리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분 전라남도, 나주시, 화순군. 여기도 딱 한 군데 빼고 딱 불러서네요. 이건 제외한 전문가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그대로 결과가 나오죠.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한평군, 영강군, 강진군.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전라남도에서도 2020년 4.15 총선에서 대규모의 사전 투표 조작이 전산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일단 직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여러분들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갑시입니다. 이 정도 그래프가 되면 정상적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분명히 미래통합당의 천하람 후보는 다 표를 뼈 아끼지 않습니까? 무소속의 노관규 후보도 대부분 표를 뼈 아끼죠. 그 표가 고스란히 더불어민주당의 소병철 후보한테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순천시, 광양군, 곡성군, 구례구, 을입니다. 여기서도 뭐죠? 거의 100%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보더라도 전라남도도 대다수 지역에 다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구, 을.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구, 을이네. 앞에서 본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의 차이값이 이렇게 나오면 그럼 이제 제가 사회과학을 한 사람으로서 갖게 되는 생각은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아,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듯이 2020년 4.15 총선에서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에는 조작을 한 게 아니고 대부분 조작을 했고 일부 지역에만 조작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가슬이라고 부릅니다. 가슬. 그것은 이제 검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이 끝났을 때도 저는 그냥 과학자의 입장에서,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가슬 검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냐 없었냐,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가슬을 놓고 그것을 선거 데이터와 여러분들 그런 걸 통해서 검증을 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한테 도움을 구했죠. 아무리 봐도 선거 데이터가 이상하니까 데이터랑 분석을 해달라, 적시 먼저 분석해가지고 자료를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되는 모든 자료는 그야말로 제야 전문가가 낮에는 일하고 생업 때문에 밤부터 새벽까지 뭡니까? 분석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광주, 광역시, 서구갑입니다. 우리는 통상 광주, 광역시에는 조작할 필요가 뭐가 있냐? 더불어민주당이 뭡니까? 그냥 맡아놓은 텃밭인데.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광주, 광역시, 서구갑의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조작했냐?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미래통합당 주동식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493표 가운데서 20%를 훔친 겁니다. 그리고 민생당 후보한테서 20% 그리고 또 민중당 후보한테서 20% 그 다음에 국가혁명배당금 후보한테서 여러분들 20% 훔친 겁니다. 도합 80% 훔친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다 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원래는 79%의 사전투표 득표를 예상됐는데 82%를 올린 겁니다. 여기서 표를 많이 빼앗아도 여러분들 이 표가 몇 표가 안 되는 이유가 왜 몇 표가 안 되는 거 아니까 워낙 받은 표가 표수가 적거든요. 표수가 적으니까 큰 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맹백하게 부정성을 한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맨 위에 거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그 밑에 0.8일이 당일투표 득표율 그 차이값이 사전 빼기 당일이 0.03입니다. 반올림해가지고요. 여러분 이거 딱 보시기만 컴퓨터가 딱 계산해 주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5%를 조작했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를 표현한 다른 후보 4명에게서 2.596%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가졌습니다. 그게 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596% 곱하기 2가 뭡니까? 0.05%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딱 나오는 겁니다. 다시 또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광역시 북구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주 광역시에서 4.15 총선에 조작을 안 한 게 아니고 대부분 했고 일부 지역만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들은 목포시의 박지원 전주시의 이상직 전주시의 정동영 여기서 우리가 봤던 전산 프로그램 가동에 의한 후보별 사전투표특보소 조작이라는 것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의 예외적인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일이고 다만 몇몇 지역에 대해서만 조작을 안 한 겁니다. 광주 광역시 북구갑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방송을 많이 보셨을 테니까 조작했구나 조금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조사를 제야 전문가가 딱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0% 훔치고 10% 훔치고 10% 훔치고 10% 훔친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특보소 960표 가운데 10%, 946%, 10% 이렇게 다 훔친 겁니다. 총 40% 훔친 겁니다. 표수는 별로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워낙 표를 적게 받았으니까 그래도 한 표를 훔쳐도 한 표를 훔친 겁니다. 2241표를 얻은 겁니다. 그냥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5%를 사전투표특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59% 뻥튀기를 한 겁니다.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한 표라도 도덕질을 하면 도덕질을 한 거거든요. 광주 광역시의 모든 후보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도덕질을 이렇게 한 겁니다. 광주 광역시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도덕질을 할 필요가 없는데 도덕질을 한 겁니다. 왜? 전산 프로그램은 돈이 안 드니까 자동차 운전하는 데는 뭡니까 가솔린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리는 돈이 안 드니까 그냥 조작감만 집어넣으면 다 자기 알아 돌아가지 않습니까 10%를 다 조작하러 한 겁니다. 10%를 4.15 총선에서는 전국 평균이 25%거든요. 그럼 10%를 다른 후보를 다 빼더라도 10%라는 이야기는 총 20%를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10% 빼앗고 10% 대해줬으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 표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표가 안 나는 거죠. 다른 사람 표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것만 차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졌던 것처럼 2020년 4.15 총선에서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에는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을 안 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왔고 방송을 그렇게 했는데 그래프를 보고 의문이 들어가지고 제야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니까 정확하게 뭡니까 제야 전문가가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든 조작 공장을 찾아낸 거 아니면 조작 프로그램을 조작 프로그램이 이건 겁니다. 10%씩 훔친 겁니다. 알뜰하게 훔쳤죠. 알뜰하게 훔쳐가지고 선거를 만든 겁니다. 총선거 결과는 이렇게 나오죠. 워낙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9,010표로 당선됐다 이렇게 하지만 진짜는 56,769표밖에 얻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조작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조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조작을 안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광역시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에는 당선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오섭 후보네요. 지금 의원이 되어 있겠죠. 광주, 광역시, 북구갑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금수완박법에서 위장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이죠. 민형배 의원이 지역구가 광주, 광역시, 광산을입니다. 좀 유명해졌죠. 이번에 위장탈당했지 않습니까? 안건 조정하기 위해서. 여기는 딱 표가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여기는 조작 안 한 것 같아요. 여기는 보면 조작 안 했습니다. 조작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석해 보니까 조작값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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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에 간단한 코멘트를 붙여놨더라고요. 뭐라고 붙여놨는 거 하니까 거소투표만 조작한 것 같습니다. 거소투표만. 신체가 좀 이렇게 힘들어 가지고 있는 장소에서 표를 던질 수 있는 거소투표만 조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주, 광역시, 광산을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사전투표가 조작된 경우고 밑에는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을 수정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다 값이 0에 가깝지 않습니까? 1.2%, 1.2%. 거의 오차범위니까 조작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값이 적게 나오는 겁니다. 총조작값이. 이렇게 보면 컴퓨터라는 것이 숫자를 분석하면 무섭습니다. 소수점 다짜리까지 해준다 않습니까? 0.821% 마이너스 플러스 0.821% 플러스 거의 뭐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사랑으로 나는 님이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모두 정신이 다 도라이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저도 실망을 많이 합니다. 선거가 이렇게 무너졌는데도 다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참 딱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이제 전남 여수시갑입니다. 전남 여수시갑은 이건 내놓고 이러면 조작 안 되죠. 이게 여수시갑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입니다. 딱 봐도 뭡니까? 그냥 조작을 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거죠. 이게 삼산면 무려 뭐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차익값이 플러스 17.6%입니다. 무소속의 이용조부는 마이너스 14.4% 어마어마한 크기네요. 이거를 제야 전문가 분석을 딱 해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20% 훔친 겁니다. 20%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20% 여기는 보면 사전투표 득표 수의 20%를 훔친네요. 여기도 국가혁명당에서도 20%를 훔치고 무소속함께도 20%를 훔치고 총 2305표를 훔친 겁니다. 그럼 총 조작값을 따지게 되면 두 배가 되겠네요. 4610표 정도를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주철 한인 간 분은 원래는 정상적인 선거였으면 60%를 사전투표에 득표했을 건데 66%를 득표한 거죠. 여기 아마 이용주 후보라는 분이 굉장히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가 총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용주 후보가 1만 2천 표나 따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만 8천 표 미래통합당 후보가 2,800표 국가혁명대회 735표 무소속 이용주 후보가 2만 3,128표 그러니까 당일 투표가 60%고 사전투표가 66%로 6%라 많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이미 의심을 싸게 되는 거죠. 어쨌든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위가 총 얼마를 조작했는가 하니까 13%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수 13%. 여기 미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이 꼴입니다. 차이침. 그래 이게 미래통합당 후보 거고 그러니까 B, C, D 후보 거를 다 합치게 되면 6.445%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더하게 되면 13%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3%를 조작한 거죠. 중앙선거할련에 발표된 자료가 이게 다 위에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이거를 조작한 값을 찾아가지고 다 수정한 것이 밑에 있는 거죠.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구해보니까 뭡니까? 총 조작값이 0% 나오잖아. 0%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조작을 어마하게 13%를 조작한 겁니다. 13% 사전투표를 조작한 거를 이렇게 다 수정하니까 0%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선거를 다 도덕질한 겁니다. 참 민주당 사람들 너무합니다. 586들 너무해요. 양정철 씨 이근영 씨 당신들 너무해요. 세상에 할 게 없어서 어떻게 선거를 이렇게 도덕질 합니까? 이제는 분노보다도 참 딱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웃는데 여러분이 참 너무 이제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가 선간이 발표된 자료고 총 13%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3%를 전남 여수시 갑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B, C, D 후보한테서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6.445%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놓으니까 총 조작률이 0%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발각이 안 될 거라고 참 대법관들은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뭐 다 문제없는 걸로 판결을 내리겠죠. 참 정신없는 인간들의 전남 여수시 어리입니다. 여기도 딱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것만 보면 그냥 표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에 전라남도 여수시 어리 얘들 조작했구나. 더불어민주당이 두 군데 플러스값이 마이너스값을 가지지만 전반적으로 다 조작을 했을 것 같다. 그러나 더욱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제야 전문가 도움을 받으니까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25%씩 훔쳤네요. 이렇게 훔쳐도 그래프가 뚜렷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표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5% 25% 25% 훔친 거네요. 미래통합당 후보 받은 1094표 가운데에서 25% 274표를 훔친 겁니다. 정의당 후보 받은 1600표 가운데 400표를 훔친 겁니다. 그래서 2235표를 가져간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2235표도 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뭡니까? 이 두 배 두 배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미래통합당 후보하고 정의당 후보한테서 5.304% 뺏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진 거죠. 총 조작률은 10.6% 입니다. 10.6% 10.6% 10.6% 그걸 여러분들 진짜를 구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조작률이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제로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가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드린 내용은 7월 28일 날 굉장히 중요한 인천연수월의 대법원 2부의 선거공판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라는 건 뻔히 예상할 수가 있지만 그 이전에 4.15 총선에서 우리가 흔하게 고정관념을 가졌던 그런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에는 조작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조작을 안 했습니다. 아주 일부 지역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안 했고 그 다음 대부분 지역은 전국과 비슷한 조작률을 적용했던 겁니다. 다만 그래프나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다른 후보들의 표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워낙 작았기 때문에 그 표 가운데 25%를 훔치거나 20%를 훔치더라도 그렇게 표가 안 났던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결론조를 이야기하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의 아주 일부 지역구를 제외하고 2020년 4.15 총선에 전국에는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작용해가지고 사전투표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것을 가동시켜서 표를 여러분들 B, C, D 후보와 함께 빼앗아가지고 A 후보와 가지는 그와 같은 소위 사전투표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조작 행위가 강범위하게 있었고 그것은 2020년 4.15 총선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바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얼마 전에 끝났던 2022년도 유월일 지방선거와 거의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가동을 시켜서 선거를 훔치는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